안녕하세요. 벤자원입니다. 며칠 전 다빈치 리졸브가 16에서 17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오늘은 16에서도 그리고 17에서도 유용한 기능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삼각대나 짐벌같이 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삼각대나 짐벌 없이는 아무리 촬영을 잘해도 약간의 떨림은 있기 마련인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이 떨림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클립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스테이블리제이션, 안정화 도구라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 켜져 있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옵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라이즈, 안정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화면을 조정하게 됩니다. 모드는 세 가지가 있지만요. 보통 배경을 중심으로 화면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퍼스펙티브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줌 버튼이 해제되어 있으면 카메라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카메라 락이 걸려있으면 정말 삼각대 같은 느낌으로 화면을 잡아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카메라 락이 풀려있으면 짐벌처럼 천천히 이동하는 화면 그리고 카메라 락이 걸려있으면 삼각대 같은 고정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특히 브이로그나 여행 로그를 찍으시는 분들께 무척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촬영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라도 살려볼 수 있다는 점 네 기억해주세요.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